지난 30일 강서구민회관 우정홀에서 비기너, 비상을 기대하는 너에게를 주제로 고3 청소년들을 위한 2022 청소년 드림점프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먼저 토크콘서트에는 최연우 마술사가 강단에 올라 편견을 넘어 꿈과 희망의 주문을 걸다를 주제로 고3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10대로서의 고민, 궁금한 점에 대해 실시간 소통하는 진로 토크콘서트가 이어졌습니다. 또 고3 끝에 낙이 온다를 부제로 문주크루, 다이아, 버세의 멋진 공연과 샌드 아티스트 양라경의 잠깐 쉬어가 고생의 쇼도 펼쳐져 수험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